자 우리 김건희 윤석열 사는 집을 향해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. 김건희를 깜빡하라! 김건희를 무속하라! 전국 민족의 90%가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족독이라고 참 국민들을 반대고 온다 노동자가 현대야 국민들 행복하고 미쳐버린 술도 짓고 노동자가 만든다 이런 천하의 개새끼만 나 이 한 새끼를 누가 뽑았나 노동자 첩파 투쟁 불 붙었으니 이제 너는 빛났다 전국 민의 첩불 횃불 불타오르니 그 놈의 술판도 끝났다 노동자 첩불 횃불 불타오르니 그 놈의 술판도 끝났다 노동자 첩불 횃불 불타오르니 그 놈의 술판도 끝났다 국민들의 고통에 울부짖어도 책임지는 놈이 없구나 가봤자 달라질 게 없다 하면서 참 사나도 귀국 않는 대통령이 뿐 그 와중에 포개 땅에 쇼핑했다는 뻔뻔한 영부인 있는 내 나라 기가 막힌 성을 뿐다 이 나라 기가 막힌 성을 빚어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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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라 기가 막힌 성에 이 나라 기가 막힌 성을 빚어내고 maisungu 영어이 그리고 또 저 장애인들 넘치지 않음 이렇게 나라 l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